한일 상공회의소 간 실무 간담회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11일 재개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날인 지난 10일 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 일본 대표단을 맞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양측 실무진들은 12년 만에 복원된 정상셔틀 외교를 발판으로 미래 지향적인 민간 경제 협력 구축에 함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맞춰 한일 간 공동대응 필요성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한일 상위 회장단 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한일 상위 회장단 회의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개최됐다가 한일 무역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지난 2018년부터 중단됐습니다. 이날 회의 말미에는 최태현 대한상위 회장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간 몇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